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년 전 가을 국내에서 요소수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경유 차량 운전자부터 물류 산업 전반에 대란이 벌어졌던 적이 있죠. 그런데 중국이 또다시 요소수출을 중단하면서 제2의 요소수 부족 사태 걱정이 커졌습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요소수 대란 그때 당시 정말 화물차 하시는 분 물론 경유차 타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산업계가 정말 큰 걱정, 난리가 벌어졌었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좀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2년마다 반복돼서 중국이 정말 핵심 자원을 가지고 우리나라 산업 전개, 물류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당시와 좀 결은 좀 달라요. 2년 전은 사실은 호주가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석탄 수출을 중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소수는, 요소라는 건 이 석탄에서 이제 뽑아낸 이 암모니아를 정제해서 만들거든요. 고체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게 요소인 걸 우리는 이제 들여와서 거기다 증류수를 섞어서 만들게 되는데 용도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서 이제 품절 대란을 했다는 건 차량과 산업용 그리고 또 하나가 비료와 같은 농사용으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차량과 산업용에 쓰이는 요소를 수출을 중단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앞서 이제 대란 얘기하셨습니다만 한 번 놀란 가슴, 소통병을 놀란 가슴 재차 이제 놀랄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에도로 소수가 리터당 거의 한 1천 원대에서 거래됐던 게 10배 가까이 올랐고요. 일부는 사제기한은. 뭐 구하기도 힘들었고. 힘들었고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다변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사실 그런 조짐은 한 9월부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에 발표를 공식적으로 한 거죠. 중국 정부가 사실상 한 건데 민간 기업들의 공동 발표 형식으로 났더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런 사태가 나면 지난달 말부터 중국에 있는 우리 한국 주재 기업들이 이상하게 이제 요소에 대한 통과는 했는데 인보이스부터 시작해서 통과한 실적은 냈는데 이게 선적이 좀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우리가 지금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니까 중국 당국이 어떤 특정 국가를 인위적으로 수출 통제를 한 건 아니지만 자율협체가 15개 요소 업체들이 중국 내 요소가격이 많이 뛴다라는 이유로 해서 자국의 산업 안정을 위해서 식량 안보 차원에서 그리고 내년 봄철을 앞두고 파종을 앞두고서 국내 수급이 안전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쿼터제를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내년 1분기까지는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그리고 내년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기존의 수출물량의 80%까지 줄이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석 달 전에 이미 중국 내에서 요소 수출을 줄이겠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당시 SBS도 리포트를 했는데요. 보고 오시죠. 이 운전자는 급하게 주유소를 찾아 요소수 여러 통을 트렁크에 담았습니다. 매일 요소수를 채워넣어야 하는 화물차 운전자들은 2년 전 요소수 품귀가 다시 벌어지면 생계를 위협받습니다. 이 주유소에서는 일주일치 물량이 오전에 다 팔렸습니다. 중국 정부가 자국 비료 업체의 요소 수출 중단을 지시했다는 어젯밤 블룸버그 통신 보도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심상치 않은 소비자 동요에 정부가 급히 불 끄기에 나섰습니다. 중국 일부 업체가 비료형 요소 수출을 줄이고 있을 뿐 중국에서 차량용 요소를 수입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2개월분의 차량용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이번에 요소수출을 통제하는 건 그런 다른 정치적 이유는 없는 겁니까? 순수하게 국내 필요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자국 업체들이 자율적인 협약을 통해서 수급 안정이다, 내수를 먼저 안정시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중국 정부가 용인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의 최대 비로 생산 업체에요. 중농그룹이 있는데요. 중국 내 가격 상승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15개 회원사들한테 우선 국내 공급에 주력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내, 중국 내 우선 판매 원칙을 세웠고 이런 일이 발생한 데는 사실은 전 세계에서 중국이 최대 요소 생산국이면서 소비국인데요. 중국이 1년에 한 5,600만 톤 정도를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90%는 자신들이 쓰고 10%인 500만 톤 정도로 수출해요. 그런데 그 500만 톤 수출하는데 누가 가장 많이 사가느냐, 인도가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카타르가 2위, 3위를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의 경우에도 굉장히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비로용 생산 수급에 굉장히 많은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산 수출에 거의 70에서 많게는 90%까지 인도가 싹쓸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지난 9월 이 보도가 나오는 시점에서 중국 내에서 가격이 요소 가격이 한 40%가량 오른 거예요. 화들짝 놀라서 자국 업체들이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한 것이 오히려 이제 중국은 중국 당국 입장에서는 미중 패권 전쟁에서 은근히 쓸 수 있는 카드 하나가 더 생긴 셈입니다. 유소라는 게 사실은 오줌 요자에 소재 소자에서 암모니아에다가 탄산가스 같은 결합하는 사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고 또 싼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걸로 대체할 건 없습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무엇을 사온다면? 안타깝게도 대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모니아, 특히나 석탄 정제 과정에서 나오는 환경 유해물질들이 발암물질이 나오고요. 이 때문에 다들 꺼립니다. 그리고 1리터에 1,000원, 1,300원 내에 남짓이에요. 이게 채산성이 없어요. 감히 중국과 경제적인 이유로 이걸 생산하기에는 너무 지금 경제력이 떨어지니까. 가격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2010년부터 사실은 전면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